진짜 드라마야. 난리를 안 써. 은하! 난리했어! 은하! 어딨어? 종료 왔어. 비행기가 가버린 건 아니겠죠? 어? 맞아? 어? 아니에요? 응, 크잖아. 은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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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아니다. 아니잖아. 아니야. 아니네. 아니. 아니. 은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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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가슴이 찢어진다, 이모가. 승채야. 주책이야. 어? 이모가 가슴이 찢어진다, 승채야. 누나! 누나! 여보세요? 아, 저기 공항 와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요. 지금 찾고 있어요. 승채야, 누나 찾을 수 있어. 누나, 엄마 통화했는데 누나 안 갔대, 아직. 우리가 찾으면 돼. 춤을 내. 직진 남. 넌 할 수 있어. 누나! 어? 엘리스! 여기 있네. 엘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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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, 엘리스, 엘리스야! 혁신 유쪽지! 엘리스! 성채야. 누나 진짜 들어가야하는데. 누나 들어가야하는데. 누나 어제와. 한 달 뒤에, 누나. 뭐, 한 달 뒤에, 누나? 아 나는 또 완전 귀국한다고. 나 동달같이 너무 슬펐네. 한 달 금방이지. 아 나 울 뻔했잖아. 잘 갔다 와. 잘 갔다 와. 그래도 다행이네. 이 드라마 해피엔딩으로 끝났어.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다. 승재 왜 앨리스 누나 배웅하러 갔어? 마음을 가고 싶어. 마음을 가고 싶어. 롤레스 누나를 사랑해요. 사랑하고 싶어.